하윤아 들어오세요 하윤아 자 준비! 수건 뺏기 시작!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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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윤이하고 하윤아 하선이 하선이하고 하윤이 해봐요 하윤이하고 하선이 해주세요 시작! 다쳐요 고아기 하기만 하면 안돼요 하윤아 하선이 있어 왜 이렇게 해주세요? 하윤아 하윤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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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선이가 그 꼬리를 길게 해요 동생이니까 길게 해줘야겠다 동생이니까 길게 해줘야겠다 어? 아니야 다칠 수 있으니까 자 아선이는 너무 깊이 넣지 말고 냄새나니까 자 형이 준비하세요 준비 준비 잘해야 돼 준비 끝에서 끝에서 준비 자 꼬리잡기에요 뭐야 하윤이 준비 시작 딴딴따란 하윤이가 이겼네 뺏어야돼 공격은 반칙이야 반칙 오빠 반칙 방금 하윤이가 힘을 크게 썼으면 와서 뺏을 수 있었는데 선수교체 우리 하라랑 하윤이랑 하선이구 주세요 그래 하선이 주세요 이제 자 하윤아 주세요 마술이 자 선수교체 자 이거는 하윤이가 하고 하윤이가 큰 걸 하고 그냥 해 자 하윤이 선수 하윤이 선수 하윤이 빠질려고 그런다 꼬리 빠질려고 그런다 하윤아 자 준비하세요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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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잖아 준비 분홍색을 해줘라 작은 거 아니아니아니 뒤에 꼬리를 달아줘야지 하윤이가 할꺼야 하윤이가 할꺼야 아냐아냐아냐 고하라 선수 자 야 엉덩이 까지마 선수 하윤아 야 하윤아 야 쌈 나 하윤아 준비 첫 하윤아 준비 카нд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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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usan 하윤아 준비 준비 하윤아 선수 선수 하윤이랑 하라랑 다시 한번 해봐 네 하윤이랑 하라랑 하윤아 자 하윤이랑 하라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윤아 자 준비 이제 하라랑 이겨라 해줄께 엄마가 시작 이겨라 어! 도망가면 안돼요 어! 하라야 인사 선수도 설명돼요 입장 자 인사하세요 인사 자 인사 안녕하세요 꼬리는 입장농 때문에 귀엽습니다 자 인사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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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애들아 이제 준비하라 자 여기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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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ta